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의 최신판에서 폰트, 글자의 폰트, 서체, 글꼴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폰트는 다른 말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글꼴, 서체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서체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강좌를 새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자, 폰트를 받기 위해서는 글자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글자를 넣기 위해서 여기 레이어 있죠? 미디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텍스트 T라고 있어요. 이 T자를 터치합니다. T자를 터치하면 이게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뜹니다. 입력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되겠죠? 무엇이든지요. 저는 동영상 제작 이렇게 넣어 볼게요. 동영상 제작하고 개인지도 이렇게 넣어 볼게요. 개인지도 합니다. 이렇게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 있죠? 확인을 터치해서 다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글자가 왔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이 바탕이 노란 바탕이니까 글자가 흰색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글자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색상부터 터치하겠습니다. 색상을 터치해서 검은색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검은색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뒤로 가기 해서 다시 여기 타임라인의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터치해서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메뉴가 뜹니다. 쭉 글자에 대한 메뉴가 이렇게 많이 떠요. 그쪽에서 폰트 수치는 폰트 이거죠? 대문자의 소문자의 폰트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왼쪽에 보세요. 절개찾기 여기 절개찾기도 있고 고딕체, 라틴어, 안드로이드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어도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이런게 뜨지 않고 뭐가 뜨느냐면 라틴어와 라틴어와 안드로이드 이것만 뜰 것입니다. 과거의 버전은요. 고딕체는 뜰 수도 있어요. 이것만 뜨고 한국어 이것은 뜨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를 한국어 한국어 뜨개 한국어 수치를 가져와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러 갑니다. 한국어 터치해 볼게요. 한국어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저는 이런 한국어 수치를 여러개 받아놨어요. 여러분들은 만약 스치가 하나도 없다면 다운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측 상단에 기어집 칠음이 생기겠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게 SS도죠. 이걸 터치하면 폰트가 나와요. 제일 위쪽에 보세요. 여기 폰트라고 나왔죠. 그런데 한국어를 왼쪽에 보면 한국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한국어를 터치해야 됩니다. 한국어를 터치합니다. 한국어 수치가 많이 나와요. 그 뒤에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자기가 여기 보시면 한국어 수치가 굉장히 많아요. 위로 올리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쭉 올라오면요. 아주 많이 있죠. 여기 여기서 이것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제가 이거 하나 받아 보겠어요. G-Market Sands 이런 수치입니다. 이것을 다운 받아 보겠어요. 툭 투치합니다. 투치하면 이 스치의 이름이 나오고 다운로드라고 뜨여요. 다운로드 그래서 다운로드를 투치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투치하면 다운되어서 설치됨이라고 나와요. 키네마이스트의 서버의 컴퓨터에서 이 스치가 다운됩니다. 이렇게 설치됨이 되면 설치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 위에 보세요. 저 위에 왼쪽에 뒤로 가게 화살표 있죠.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또 역시 다른 것이 더 스치가 필요하면 다른 것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손글씨 김유이채 이것을 받고 싶으면 툭 터치해서 여기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것을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뒤로 가게 합니다. 뒤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받았으면 다음에 X 왼쪽에 X 있죠. X를 터치해서 땄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오면 조금 전에 받은 서체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죠. 한국어 서체가 이거하고 조금 전에 받은 이것 보이죠. 이것도 보이고요. 이것 다 조금 전에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를 터치하면 두 개, 세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서체를 제가 절개찾기에 등록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서체가 절개찾기에 등록할 수 있겠죠. 등록하려면 이 앞에 있는 별표 있죠. 별표 다시 보세요. 이 별표를 터치합니다. 이 별표를 터치하면 지 마켓 샌즈 볼트 이것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니까 색깔이 바뀌었죠. 그러면 절개찾기에 등록된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절개찾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절개찾기에 가보면요. 여기 아래에 보세요. 저 아래쪽에 여기 지 마켓 샌즈 볼트 라고 여기에 나와있죠. 자주 사용하는 것은 즐거찾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연한 것을 이렇게 즐거찾기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서 터치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하면 화면에 서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체를 폰트를 다운받는 방법 폰트를 즐겨찾기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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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